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2008년도, 9년도에 홍보수석 대변인을 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에 무슨 특사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종편 패널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임명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원스트라이크 언론사 폐지 발언이나 가짜뉴스 근절하는 TF팀을 만들었다가 방심위에다가 하라고 한거나 이런 것들은 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채민 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지만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 때 법제처 유권 해석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과를 다 한다는 거지만 빨리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동간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상임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설치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간 위원장이 요구를 해야죠. 법제처 유권 해석을. 줘라. 아니면 니네가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임명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작위한 유헌적 행위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인 거죠. 그렇죠. 이동간 위원장도. 그러니까 이걸 다 알면서 방치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상민 위원은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도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민위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두 명까지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을 지금 회퇴하면서. 그러니까 협의제 기구를 독임제 기구로 만든 겁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를 형예화시키고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그랬죠. 마음대로. 독임제로 바꾸겠다는 게 공약이었어요? 공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도 그 공약을 하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서 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방송법을 개정 못하니까 포기를 한 거죠. 그거 공약으로까지 내세우는구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약이고 미디어 공약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도 권성동 원내대표 때 분리징수하겠다. 그게 KBS를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였긴 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때는 시행을 못하다가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3명의 구조로 만들어놓고 직대에서 밀어붙인 거죠. 김효지의 직권남용 중에 첫 번째가 텔레비전 수신료 시행령 졸속 개정 과정에서 불법행위한 거죠.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시행령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냥 한전에다가 분리징수에, 그렇죠. 아시죠? 분리징수가 이미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징수가 맞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합헌이다라고 이미 판시가 됐는데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시행령으로 한 거니까 방송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규정해 놓은 정신이나 방식은 여러 차례 지금 한 번 판정을 받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은 오로지 한전과의 업무협의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있는 건데 위탁을 할 수 있다 해서 아니한다로 바꾼 거지. 딱 문구 하나만 바꿔서 지금 국민들한테는 또 마치 수신료를 폐지한 것처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기친 거죠. 사기를 치고. 그런데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김효재 씨가 돌변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분이 어떤 과거부터 언론장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무슨 소신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저는 욕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욕망. 이걸 잘 해내면 다음. 뭔가 자기가 또 다른. 왜냐하면 충성하면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이동관 위원장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보다 당시에 정무수석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대변인 홍보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언론사를 보더라도 선배고. 그런데 위원장이 돼서 금위환향 하는 걸 본 거잖아요. 부배가 저렇게 충성하니까 이렇게 오는데 나는 여기서 내 임무를 다 하면 자리 안 되겠냐. 말을 용산해서 시키는 대로 잘 하면. 그것도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면.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거는 보수 언론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조선일보 출신. 그리고 외면하고 보도도 안 하고. 동아일보 출신. 당시에 문광부 장관이 중앙일보 출신. 그리고 종편에서 뒷받침하고. 유시민 작가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언론이 왜 이렇게 무뎌졌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동업자들 아니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사실은 최강욱 의원님 지금 재판이 아직 안 끝났죠. 검언유착 남아있잖아요. 두 건이나 남아있습니다. 그게 제가 방통이 들어가기 전에 채널A 검언유착에 대한 터지고. 그러니까 MBC에서 보도를 하고. 그 보도가 되기 전에 이미 그때 당시에 지검장이었잖아요. 그 한 땡땡이. 아니요. 지검장도 아니고 부산고검 차장으로 내려가 있었죠. 검사장급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8월 달에 했는데 4월 달에 재승인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전문 채널은 3월 달에 먼저 하고 채널A하고 TV조선이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코로나 전국이고. 한꺼번에 다 하기 뭐하니까 좀 선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YTN하고 보도전문 채널 연합뉴스를 하고 TV를 하고 그 뒤에 채널A하고 TV조선을 했는데 TV조선이 그 전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청문 절차를 밟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4월 달로 간 거고 그 와중에 이제 MBC에서 검언유착권을 보도를 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비공개로 진행된 의견 청취 내용의 속기록을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 채널A 관계자들이 와서 사장이 와서 답변했던 내용.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황급회바를 바꾸잖아요.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문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라. 그래서 서류로 왔어요. 당시에 청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확인된 내용이 이게 여기에 등장하는 목소리가 한동훈이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꾸덕꾸덕했죠. 꾸덕꾸덕했고 했는데 손을 들고 다 끝났는데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기회를 안 준 거죠. 안 주고 서면으로 했는데 서면 내용으로는 자기가 확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 해당 기자가 뭐도 잊어버리고 뭐도 잊어버리고 연락이 투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북, 휴대폰 이런 걸 다 포멘트거나 버리거나. 그리고 본인하고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정정을 요구한다라는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징계할 때 그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징계 사유에 보면 상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오버랩돼 두 가지를 모으면 사실은 저희가 방통위가 한상혁 위원장을 계속 쫓아내리려고 했던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내년에 재승인이 TV조선은 이미 했고요. 채널A가 내년 4월입니다. 아, 그게 돌아오고 있군요. MBN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MBN은 이번 12월 달입니다. 그게 시안이죠. 시안인데 이제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로 끊은 거구나. 그거는 이제 6개월 영업정지 된 거는 그대로 둔 채 어쨌든 2021년, 2021년, 2022년 이걸 가지고만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죠. 다만 본안이 1심이 끝났고 1심은 방통위의 결정이 외려 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지금 2심은 계류 중에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은 방통위의 결정. 그러니까 MBN이 애초에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부당하고 거짓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승인도 문제가 됐고 재승인, 재재승인도 다 문제가 됐다. 그래서 5기에서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결정은 타당하다라고 1심에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KBS2가 재허가 심사가 앞두어져 있는데 일각에서 KBS2를 폐지시키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아주 무도하게 너네는 아예 영업하지 마라고 허가장을 없애지 않는 한 두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동관이 탄핵이 되면 한 사람으로서는 못하죠. 회의가 의결, 의결 두 명까지 의결 정석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채민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이상인 의원만 놔두고 이동관 의원장이 탄핵이 되면 KBS2나 여타의 그런 재허가나 재승인과 관련된 절차가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KBS2에 대한 탄압은 잠정 보류된 상태일 것 같습니다.